영호야! 영호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민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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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영호 최영호 이해라 최영호 최영호 야! 앙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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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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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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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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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일. 아니. 언제든 도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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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이제 그만 울고 가봐 아멘 아이 아멘 고마워! ㄷㄷ書 ㄷㄷ ㄷㄷ ㄷㄷㄷ ㄷㄷㄷ ㄷㄷ 하 puck ㄷㄷㄷ oppressed ㄷㄷ ㄷ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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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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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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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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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! 개! 대현아! 으 아 아니 으 으 으 으 이노따가 이 녀석을 제물로 삼아 너희 세계로 가는 문을 열 것이다. 고쳐!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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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치는 꼴이고, 잡아도는 무기가요. 이 저주가 된 이유는 이렇게. 너희들은 그저、 합차는 존재들 뿐이야! 이... 영호야... 내가 없다면, 넌 여기서 한 발자국 또 나갈 수 없어! 이 녀석을, 방해하지 마! 민아야. 민아야. 이거 봐라. 세상엔 꼭 함께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. 그건 그저 꿈이었을까? 균새우? 요즘 학교 안 나오던데? 다행이다. 안녕하십니까 박민아! 어젠 내가 미안해. 내가 조금 희민했었나봐. 오늘도 그럼 잘 지내보자. 너는 어디지? 너는 어디지? 어허? 그래서 우린 이제 어디로 가?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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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여기서 한 발 자국도 나갈 수 없어. 세상엔 꼭 함께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... 그건... 그저 꿈이었을까? 균새우? 균새우? 요즘 학교 안 나오던데? 미나야. 요즘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... 오늘 수업 끝나고 상담을 했으면 싶어서... 상담 좀... 방민아... 어젠 내가 미안해... 내가 조금 예민했었나봐... 오늘도... 그럼 잘 지내보자... 미안해... 우리도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...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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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호야,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